오우 요! 오늘의 유튜브 콘텐츠! 오늘 둘이 약간 양털..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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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털… 이거… 나 덥지? 근데 무슨 말을 해줘야지? 아기 사모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s 또 살던 화이팅 울리면 죽어요 죽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선수 세월! 탄탄화가 안 되겠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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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컴 커버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잘 봤어요 외국에서 커버 춤을 되게 많이 보는데 한국 안에서 볼 수 있어서 그게 진짜 감동적이었고 진짜 멋있었어요. 혹시 어떤 어려웠던 부분이나 그런 거 있었어요? 따야 되잖아요. 저희는 뭐 배우는 건데 따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희도 많이 따와서 그랬을 때. 어려웠던, 어려웠던 부분 약간. 네, 어려웠던. 아, 그래? 맞아, 느낌. 밤밤, 밤밤을 보고 했는데. 아, 네. 이런 거. 밤밤 안 올라와서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한 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시원하게 보여주고 시작할게요. 너무 설레요. 아, 이렇게. 괜찮겠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앞으로. 그런 걸 부담스러운 걸 이겨내야죠. 아니면.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거울 볼까요? 이렇게? 아, 이게 부담스러운데? 파이팅! 다음에 passage! 참辦法! 국 край주의출을 계속 neo하실 수 있는데 거울峰, ください! Q. 확실히 이제 나이도 어리시고 패기와 열정 그리고 힘, 강압 조절이 너무 좋았어서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한 번 다음 팀 한 번 볼까요? 네. 오케이 화이팅!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 아 너 타이틀인데... 왜 타이틀인데... 똑같다! 타이 왜 그래 너! 왜 타이틀인데 왜 그래! 그치! 사실 밑에 그것도 힘들긴 한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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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아 예예예예예! 근데 나한테 깜짝이야. 어... 똑같아 딱 들어가면 앞다리가... 말하지 마. 한 번 볼게요. 나이오! 네! 에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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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잘해! 세다! 세다! 와 역시 덤리티 팀! 되게 깔끔하게 다 너무 잘하시던데요? 잘 맞던데요, 그리고? 아니, 서로랑 우리보다 더 잘 맞는 거 같은데?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근데 사이즈 차이가 있어서 아, 맞아요. 혹시 이 노래 작곡가님이세요? 아, 전문기. 아, 전문기. 아, 아니에요. 왜요? 액션이 좋아, 액션이 좋아. 역시 뒤에 액션 좋아. 게다가, 아예? 나랑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덤리티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제 파트 나오는 거 여기. 여기 도지? 이거를, 고개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게 어? 오케이, 바로 되네?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어? 여기 한번 볼게요. 아, 고개 잘 못 해. 잘. 너무 어렵죠? 저도 처음에 배웠을 때 진짜 어려운 게 보이기에는 이거잖아요. 팔을 여기 냅두고 아예 옆을 보면 돼요. 옆을 보고 빡빡 옆 옆 그리고 좀 커 보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안 크거든요. 동작이 빡빡 빡빡 이것도 이래 보이는데 사실 근데 이 정도 빡딱 훙 훙 그리고 그 뭐지? 여기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깨 하면서 이 동작 조금 이렇게 척을 내리는 거 훙 훙 예 바로 되네? 이런 팀 나이스 벨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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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빤방 빤방 한번 볼게요. 멋있으세요? 빡빡 아 멋있으세요. 랩포벤 핫부터 한번 봐도 돼요? 5 6 7 8 훙 하하 훙 하하 훙 따 따 따 따 따 훙 따 까하 하하 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뭐야 D? 뒤부턱 B 맞죠? 스트리 P 맞죠? 마찬가지로 이거 이 고개를 쓰는 거예요. 훙 팍 훙 그리고 이게 당기면 썸네 막 이런 좀 좀 센 느낌이 더 나니까 이게 곡이 좀 세잖아요. 예 예 이게 좀 세고 여기도 가면 그냥 정면 보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훙 훙 빡 여기 유니 예 예 예 예 예 고개 다 고개 요즘에 꽂혀있는 게 다 고개예요. 가 가 가 쿵 타 타 타 타 왜 거기서는 고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쓰는 부분이예요. 안 쓰는 부분이예요. 안 쓰는 부분이예요. 어떻게 돼요? 고개. 너무 멋있어요. 랩해도 잘하고 랩해도 될 것 같은데? 목소리 너무 멋있어서. 저 반밤 보네요. 반밤 보네요. 친구 친구 친구. 제가 연결할까요? 그럼?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 둘, 셋. 어? 잘하시는데? 어? 틀렸어요. 잘했어요. 선생님 잘하세요. 선생님 잘하세요. 네 잘하세요. 맞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선답 선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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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이제 못 봐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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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아, 보여줘, 보여줘. 처음에 서예기 어렵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되게 잘하시는데? 동생이 재민 씨 같습니다. 지용 씨. 큰소년 씨, 해민 씨. 큰소년. 문수. 와, 어떡해. 잠깐, 여쭤봐. 잠깐만, 잠깐만. 병민. 미국대 조합해서 조금 어려운데 외웠어요. 그대로 반대로 왔을 때. 네, 반대로 가십시오. 사실 그 뭐지? 아까 비엠이 설명한 거는 이제 이게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같이 하려면 나는 작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크게 해야 돼요. 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조금 커 보이는 그런 거를 제가 방금 준비했는데요. 그냥 조금 오바 조금 많이 하셨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당겨야 된다. 아니, 여기 아파요. 여기서 다운의 포인트.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민망해. 파이팅! 그치? 미치겠지? 뭐, 진짜? 다운의 포인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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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는데요. 아, 그냥 뭐, 그냥 편하게 가볼게요. 조금 오바해서 나도 좀 오바. 조금 할게요. 다시 한 번 쳐봐요. 시작! 시작! 빵뜨 빽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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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룽 오빠, 배우, 배우 아 좋아요, 방금 너무 좋았어요 반방 이 부분... 이거 치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기서 윙크를 해버렸어요 해버렸어?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카메라를 딱 잡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내 것이기 때문에 저를 딱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치고 내려간 다음에 한 번 이렇게 윙크를 하거든요. 넌 그릇이야? 네 윙크가 어려워. 근데 타이밍이 그냥 막 내가 윙크해야지 생각하면 막 갑자기 여기서 해버리고 막 여기서 해버리고 그냥 안 되니까 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 타이밍. 화면 줄 알았어 이렇게. 아 쓰지. 자기 카메라. 화면 미안하다. 화면 안돼. 들어와. 반반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잘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있자면 이렇게 집 나와 함께 할 때 이 손끝을 마무리를 잘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시시 애써 깨지 마. 그 날씨에 지금. 그 날씨에 지금. 그 날씨에 지금. 그 날씨에 지금. 어지러워지. 널 모르지만. 이 순간만은 나와. 여기를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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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요. 완전 다 끊어야 돼요. 널 모르지만. 이 순간만은 나와 함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치명적이야. 치명. 치명. 이 판자 자체가 좀 약간 치명적이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응. 유혹하듯이. 한 번만 쳐봐도 다시 해볼까요? 시시시. 애써 깨지 마. 취해 지금 분위기에. 눈에 눈에 손 차리게. 어지러워 어지러워. 널 모르지만. 이 순간만은 나와 함께. 이렇게. 언니 진짜 너무너무 잘했고. 그 저 1절 때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여기는 선 같은 거를 조금 더 중요시하면. 더 예쁘고 더 좋은 그림이 나고.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안 돼가지고. 너무 빠르죠? 저도 되게 헷갈려서 힘들었었어요. 여기서는 시선을 한 곳에 딱 집중해서 하는 게. 더 뭔가 카리스마 있고. 좀 그래 보일 수 있거든요. 장단하게. 당당하게. 까지 시작. 바디에 위. 바디 위. 바디 위. 바디 위.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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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아침까지. 왈. 왈. 여기는 오히려 힘을 막 빠바바바바박 주는 것보다. 그냥 흘러가듯이 하면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걸 막 힘을 주려고 하니까. 팔도 아프고 좀. 정말 너무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바디 에브리바디 우린 아침까지 월린낫도 이때도 금방을 끌면 조금 더 라인이 예뻐 보이는 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민망해하는 게 저희도 아직 배우고 있는 시기여서 저희도 계속 발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희도 계속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민망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있는지 모르겠지. 알고 있어요 진짜. 좋은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K.A.R.D. 카드 AB 프로젝트였습니다. 안녕. 진짜 어제 뭐지? 어제 자기 전에 진짜 설렜거든요. 그래서 뭐지 오늘도 오늘 새벽 2시에 왔어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lies